찬송 천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바르지소서 구성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대신 고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를 이를 바라네 하나님의 물건한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노려를 알려주셨네 주의 빛 어둠의 마음은 일생 빛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생에서 나를 죽게 내수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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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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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